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세계 최대 보이밴드인 방탄소년단이 소니와 갈라서고 유니버설 뮤직에 손을 잡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습니다. WSJ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소속사인 하이브를 인용해 BTS가 유니버설 뮤직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마케팅 및 유통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BTS는 미국 시장 등의 마케팅, 프로모션과 관련해 소니 계열사인 컬럼비아 레코즈와 협력해 왔습니다. 유니버설 뮤직은 빅히트 YG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온라인 K-POP 콘서트의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동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BTS 음악의 글로벌 유통은 역시 소니 자회사인 오차드가 맡아왔습니다. 하이브는 WSJ에 소니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매우 감사한다며 유니버설과 협력해 우리의 세장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새로 BTS의 글로벌 마케팅 유통을 담당할 유니버설 뮤직은 이미 하이브와 여러 차례 협력해온 회사라고 WSJ은 전했습니다. BTS가 일본어 버전을 발매할 때 유니버설 뮤직 재팬이 유통을 맡았고 지난 2월에는 하이브의 전신 빅히트와 새 보이그룹 데뷔를 위한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제약에서 벗어나 공연 활동을 적극 재개하려는 BTS의 글로벌 행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그로 방탄소년단과 밴드 콜드플레이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가 영국 싱글 차트에서 전주보다 순위가 대폭 상승해 5위를 기록했습니다. 22일 공개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 따르면 마이 유니버스는 전주 15위보다 10개 단위나 뛰어올랐습니다. 마이 유니버스는 지난 24일 발매 이후 2차트에 3위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12위 15위를 기록하다 4주차 들어 5위로 급상승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팬덤을 거느린 그룹 방탄소년단과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밴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콜드플레이가 손잡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 곡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쓴 한국어 가사도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